대회 잘 치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우리 언제든 이런 대회가 다 어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임이 있는지 앞서 대회하고 싶으면 다시 한번 다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즐거운 또 행복한 매력 만들기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에게 감사하고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 일단 3회 나와주세요. 우영이 형 우영이 형 시상 3회 원식이 형 3회 나와주세요. 원식이 형 원식이에요 사장님 어디가셨어요? 나와주세요. 와! Shane 선생님! 하나问题! 네! 시상은 1회 현장 보고 사장님께서 고객님께 고객님께 하시겠습니다. 각각 해주세요. 다음은 2회 시상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2회 시상입니다. 2회 시상 군 너무 무서웠어요. 자, 이후부터 찍을 돌리고 싶어요. 자, 이후부터 1일까지는 저희 한참씩 돌아갔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LV의 추가 정보를 저희가 예전에 드릴까봐요. 모이징입니다. 요만을 드립니다. 저희 제안합니다. 우와! 와! 오늘 1위행의 본받이 위하여 택시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 리슬라엘으로 다운된 것 같아요.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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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 네! 네! 출발추기 1위기 그리고 관심이 더윈축 체결하고 그만큼 저희는 230평 이상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상품과 안 받아가신 분들의 보고서의 화면에 딱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내년 PTFL 많은 아이디어와 관심을 쓰는 저희 인천팀 대화 우리 기댕팀이 잠깐 모셨습니다 와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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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빈님 오셨나요? 네 준비한대 연습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잘 저렇게 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끝나는 반에 제풀이 있으니까 고기를 많이 마시게 드셔도 좋겠고요 제풀이 다 체다 하실거죠? 네 네 축구는 참고하실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회란의 발언은 뭐 훌륭 없나 이렇게 진행할 것 같고요 이번에 슬램이 안 나와서 내년에도 슬램을 넣을 겁니다 슬램은 나올 때까지 넣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ruins 끝 뒷구리 관련해서 안내드릴게요 뒷구리는 뒷구리 장소를